길을 건너라 나는 역사 이야기를 좋아한다 너는 로봇 있니? 비둘기가 지붕에 있다 나는 이 치마가 맘에 들어 그것은 특수 거울이다 난 여행하고 싶다 난 여행하고 싶다 어디서 일어나요? 그 영화는 좋다 내 호텔이 어디야? 내 호텔 어디야? 나는 아파트에 산다 내 호텔 어디야? 내 호텔 어디야? 점심 같이 먹자 내 호텔 어디야? 나는 절에 머물렀다 나는 어제라고 불리는 노래를 들었다 그녀는 되돌아왔다 분필을 던지지마 난 열개의 손가락이 있다 난 오늘 아무 계획도 없다 우산이 노란색이다 그녀는 집에 있다 펜을 빌릴 수 있을까요? 내 호텔 어디야? 언덕이 높다 나에게 거짓말 하지마 나는 화가 났다 내 호텔 어디야? 나 무서워 내 호텔 어디야? 내 호텔 어디야? 내 호텔 어디야? 내 호텔 어디야? 하늘이 푸르다 난 잘 볼 수 있다 I can see well I can see well 해는 동쪽에서 뜬다 The sun rises in the east The sun rises in the east 연습이 완벽을 만든다 Practice makes perfect Practice makes perfect 나는 할머니를 보았다 I saw my grandmother I saw my grandmother 그곳은 여러가지 색깔의 문이 있다 There are doors of various colors There are doors of various colors 난 꽃을 좋아한다 I like flowers 나는 개를 기르고 싶다 나는 개를 기르고 싶다 I want to raise a dog I want to raise a dog 나의 사랑하는 아가들 Oh, my dear children Oh, my dear children 넌 오늘 밤 무엇을 할 거니? What will you do tonight? What will you do tonight? 내 화초가 모두 죽었다 All my plants died All my plants died 그는 나에게 무언가를 물어봤다 He asked me something He asked me something 내 암탉들은 알을 낳는다 My hands lay eggs My hands lay eggs 나는 높이 뛰었다 I jumped high I jumped high I jumped high 왜 그 아기는 울고 있었니? Why was the baby crying? Why was the baby crying? 식물은 물이 필요하다 눈을 뜨세요. 눈을 뜨세요. 눈을 뜨세요. 간호사가 아기를 돌볼 것이다. 테이블 위에 뭐가 있니? 정사각형 의자가 있다. 즐거운 하루였다. 즐거운 하루였다. 나는 그와 결혼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머리카락 자르고 싶다. 나는 머리카락 자르고 싶다. 나는 머리카락 자르고 싶다. 문제가 뭐니? 몇 번으로 전화를 걸었나요? 나는 그 가게에 갔다. 나는 그 가게에 갔다. 어깨를 펴세요. 그것은 당신 귀에 좋지 않다. 바구니에 달걀을 담아라. 나의 취미는 음악 감상이다. 나는 초를 불어 껐다. 나는 매번 경기를 본다. 나는 모든 게임을 봤다. 울타리 위로 뛸 수 있겠니? 나의 취미는 음악 감상이다. 이 상자를 써. 나의 취미는 음악 감상이다. 잘 가. 굿바이 굿바이 공을 나에게 굴려라. 공을 나에게 굴려라. 나의 취미는 음악 감상이다. 그것은 듣기에 좋다. 이 붓은 붓질이 잘 된다. 이 붓은 붓질이 잘 된다. 이 붓은 붓질이 잘 된다. 당신은 어떤 길로 가고 싶나요? 당신은 어떤 길로 가고 싶나요? 당신은 어떤 길로 가고 싶나요? 나는 매우 바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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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엄마는 나를 가르쳐 주신다. 나는 매우 바빴다. 나는 매우 바빴다. 나는 매우 바빴다. 넓은 창문이 있다 나는 겨울 스포츠를 좋아한다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그는 지도에서 시장을 찾았다 넌 오니 또는 안 오니? 넌 오니 또는 안 오니? 괜찮은 식당이었다 우리는 여기에 왔다 내 삼촌은 잘생겼다 내 삼촌은 잘생겼다 내의가 부러졌다 내의가 부러졌다 내의가 부러졌다 내의가 부러졌다 이곳은 매우 밝다 나는 장난감을 가지고 논다 나는 장난감을 가지고 논다 그는 선장이다 오리가 몇 마리 있습니까? 나는 당신을 만나서 기뻐요 나는 당신을 만나서 기뻐요 그녀는 착한 어린이다 그녀는 착한 어린이다 She's a good kid She's a good kid 나는 영화를 재밌게 봤다 I enjoyed the movie 우리 엄마는 요리를 잘하신다 My mom cooks well My mom cooks well 저 자석들은 비어있다 Those seats are empty Those seats are empty 그의 결혼 생활은 끝이 났다 His marriage has come to the end His marriage has come to the end 그 동물은 문을 쳤다 The animal kicks the door The animal kicks the door The animal kicks the door Hi, how are you? 나는 출장을 갈 예정이야 I'm going on a business trip I'm going on a business trip 그는 우리 클럽 회원이다 He's our club member He's our club member He's our club member 잠깐만 기다려 Wait a minute Wait a minute Wait a minute Where are you? Friendly Are you still mad? Are you still mad? All you know Are you still mad? Now go to sea Let's go to the sea. 그녀는 나에게 선물을 준다 She gives me a gift. 그녀는 나에게 선물을 준다 She gives me a gift. 나는 야채를 싫어합니다 I don't like vegetables. 난 이 결혼식을 기억할 거야 I will remember this gift. I will remember this wedding. 나에게 선물을 준다 She gives me a gift. 나에게 선물을 준다 She gives me a gift. 나에게 선물을 준다 She gives me a gift. 나에게 선물을 준다 She gives me a gift.